포스코딩스 오늘의 또 영상으로 찾아뵙고 근데 지금 테슬라가 완전 개박살났죠 그렇다보니까 LG엔솔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 박살나고 있고 근데 웃긴게 현재 오늘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애들 박살날 때 포스코는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에코프로 박살나고 있고 에코프로 빔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제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문제는 포스코 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너무나도 약세를 탄다 이게 뭐냐 사실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하는 것 때문에도 작용을 할 수 있고 포스코는 리튬을 자체 생산까지 할 수 있을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를래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 보여드리면은 제가 매번 여러분들 이거 포스코딩스 주주라고 하시면은 이 리튬을 확인해야 된다 리튬 가격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가격전망 지표 들어가신 다음에 마이너 마이너 머티리얼 들어가서 리튬 검색해서 나와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바닥을 이렇게 찍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거의 한 20% 이상 올랐죠 이러면은 바닥 끝나고 올라간다 근데 테슬라가 왜 지금 박살나냐 실제 2차전지가 박살나서?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좀 미래를 좀 봐야 돼요 2차전지가 박살나서 얘가 약세인가요? 테슬라가? 그리고 웃긴 게 2차전지가 테슬라가 움직인다고 해서 2차전지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또 여러분께 새로운 또 하나 또 제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현재 AI가 풍풍이었죠 그런데 반도체가 갑자기 올라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AI를 구동하려고 하니까 GPU 필수적이다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AI 전용 반도체가 그렇다 보니까 이 AI 때문에 반도체의 혁신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반도체가 싹 다 올랐어요 반도체 아직도 회복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사업은 적자예요 삼성전자도 아직 회복 중이고 미래가 정말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실적 반영 안 됐어요 한미반도체 현재 시가총액 12조까지 올라갔어요 저가에서 보면은 1년 동안 15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30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왜 올라갔을까 자 다음 거 뭐 올라가요 지금 전력기기 전력기기 쪽이 올라가고 있죠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전력기기도 한 2, 3배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주일 2주일 사이에 얘 왜 올라가요 반도체 그런데 AI 반도체를 하려니까 전력이 너무나도 빡세게 너무 많이 소모된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전력기기 뭐 전선이든 뭐 변압기든 뭐든 간에 이게 분명히 전기를 제어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도 구축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요거 일론 머스가 그랬어요 이거 조만간 전력기기 이 AI 때문에 엄청 큰일 날 거다 지금 미국도 노후화된 전력기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속도도 안 나고 문제는 이 준비된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이거를 전량 다 3개 수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생각보다 정말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들과는 다르게 얘들은 이미 23년부터 영업 매출과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 몇 배씩 올랐어요 국내 매출은 별로인데 해외 매출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자 그럼 다음 상황이 뭘 벌어질까 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전기량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전이 오를까 맞죠? 당연히 오르겠죠 원전도 오르지만은 어떤 게 먼저 오를지 모르시면 분명히 지금 제가 작년부터 강조한 게 ESS 에너지 저장장치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게 현재 2차전지예요 2차전지가 끝일까요? 3차전지 4차전지 안 나올까요? 아무튼 지금은 이 ESS 이것도 2차전지죠 2차전지죠 2차전지가 뭐예요?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잖아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하루 필요한 생산 필요 전기량이 사용 전기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만들어내는 전기는 120에서 130 이상을 만들어낸다고요 모자라는 건 괜찮은데 남는 건 괜찮은데 모자라는 건 큰일 나죠 모자라면 큰일 나는데 남은 건 어떻게 하냐 다 버려요 현재 현존하는 기술로 이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고체라는 게 왜 나왔어요? 현재 나온 2차전지보다 2, 3배, 최소 2, 3배, 거의 3배예요 3배 이상 전기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나오고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버려지는 전기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요 재생에너지 산업단지도 엄청 많이 만들어질 거고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다 만들어질 거예요 이 버리는 에너지만 저장시킬 수 있으면요 이것도 최소로 잡은 거예요 여름철에는 더 많이 남게 만듭니다 버려지는 전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원전 혹은 2차전지가 다음 테마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 더 이상 전기차는 전기차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걸로 올라야 돼요 전기차로 올라간 게 아니라 전기차는 시발점에 불과해요 아직 이 정도의 많은 전기량을 저장은 못하니까 지금 이거에서 테마가 안 타는 거지 현실적으로 현재 전기차는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각 가정에는 이게 한 개씩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 건물마다 자동차가 많을까요? 건물이 많을까요? 각 가정에도 태양열판 놓고 저장해 놓으면요 반대로 전기 팔 수 있어요 집에 태양열 달리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주택 사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한 달 전기세 물어보면요 여름철에 에어컨 플로트로도요 전기세 한 달에 3만 원이 안 나와요 밤에 쓰는 전기만 내면 되지 낮에 쓰면 해 떠 있을 때 쓰는 전기는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전기세가 반대로 돈을 받지 저도 집에 달려 있는데 저 전기세 안 내요 한 달에 만 원 내면 많이 내고요 한 달에 한 6천 원 7천 원 나오나 여름철에도 전기세를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저장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는 오를래야 오를 수밖에 없고 고성장 산업인 거는 명확하다 오히려 반도체보다 2차전지가 고성장을 할 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볼 때는 사실 에코프로 쪽보다는 포스코 쪽이 양극재라는 게 오히려 배터리의 마진을 4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포스코 애들 또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잖아요 소재 얘들은 안 하는 게 없어요 또 나뉜는 게 철강이 다시 사실 포스코 그룹의 90%를 차지한다지만 철강 매출이 지금 이렇게 오른 거는 철강이 아니잖아요 2차전지를 오른 거예요 철강은 한 가지 요소일 뿐이고 건축사업, 주택산업도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철강도 가격도 많이 내려갖고 못하죠 결국은 요거까지 시너지를 발생해야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40만 원 위로 안착했기 때문에 다시 홀딩에서 물량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항상 목표가는 70만 원 이상이라고 올해 80만 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주식한다고 너무 외롭다 하고 오사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이렇게 모아놓은 카톡방이 있어요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포스콜딩스 얘기도 이런 중요한 얘기도 말씀드리면서 장중에 뭐 특이사항 뭐 이런 거 혹은 지금 물량 담을 때 된 것 같아요 혹은 잠시 탈출하죠 우리가 단타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서로 의견 공유하고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서로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방송으로 올리는 건 조금 딜레이 될 거고 시간이 제가 카톡방에서는 좀 말씀 미리 많이 드리니까 그래서 카톡방에 웬만하면 좀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 필요하신 분들 말씀드리고 이제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그냥 위에 제가 번호 오픈해 둘게요 여기다가 간단히 포스코 딱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게요 오셔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같이 배우시고 소통하면서 더 이상 외롭게 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눈팅마셔도 돼요 눈팅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눈팅마셔도 되고 오셔서 또 장중에 또 괜찮은 종목 제가 또 알려드리면서 수익 정말 잘 나와요 여기 들어오면 안 나가요 사람들이 카톡방에서 아무튼 또 추가로 뭔가 특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또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아침에 바로 칼을 진짜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가 폭점에서 다시 외수하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밑에 하단에서 조금 한 2% 정도 쓰이고 보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일단 우리가 장기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평가 낮추면 좋죠 아무튼간에 뭐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혹시 카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문자라도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려요 오늘의 포스코 흐름과 동향 플러스 대응 전략 해가지고 어떠한 상황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셔라 라고 제가 아침마다 문자 보내드린 것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카톡방 못 들어오시니까 제가 아침마다 아침 9시 전후로 해가지고 문자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분들은 포스코라고 위에 번호로 포스코 적으신 다음에 뒤에 두 글자 문자라고만 두 글자 더 적어주시면 이분들은 카톡방 초대링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아침마다 제가 문자로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수익을 가져다 주시다 보니까 문자 한 통 보냈는데 한 6에서 7원? 요거 밖에 안 나와요 제가 우리 구속자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 돈을 써야 되죠 얼마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포스코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카톡방 초대링크랑 비밀번호 함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이거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부터 지금 당장 100만원으로 1억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동참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타는 좋은 차, 좋은 가방, 명품 단지 꿈으로만 그치실 건가요? 다소 허황되고 믿기지 않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라 저는 단언할 수 있고 이전 1기생분들 제가 폭등 수익 안겨 드렸죠 2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할 거고 어떻게 100만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가능한지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주식 매매한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복리의 마법이 아닌 대수의 마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EV 첨단 소재예요 3월에 제가 17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7,000원 직전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888%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100만원 매수해서 바로 90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100만원으로 첫 번째 종목을 매매할 때는 정말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1억 만들기 목표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를 했어요 바로 5월 초에 매수를 9,000원 초반에 매수를 해서 7월 14일에 4만원이 되기 직전에 매도를 해서 328%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EV 첨단 소재로 수익 본 금액을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첫 종목보다는 수익률이 낮지만 금액도 금액인지라 바로 4천만원 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바로 선암을 바로 들어갔습니다 선암을 2,900원 초반에 들어가서 1만 3천원 중반에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 362%의 수익을 달성했죠 약 1억 1,700만원의 수익을 만들었고 토탈 금액으로 보니까 1억 5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1억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벌어들인 금액은 1억 5천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 5천만원의 수익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반년 만에 복리효과로 100만원으로 1억 5천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시면 15,000%죠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에요 이게 정말 배수의 마법으로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100만원 이게 100만원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지만 실제로 적은 돈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이렇게 100만원을 가지고 EV 첨단 소재에 투자를 했으면 900만원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대로 다음 종목 투자하면 4,200만원 바로 세 번째 종목을 수익 실현해서 1억 5천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100만원이라는 투자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작전 세력 특히 이 세력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흔들려도 매집이 끝나고 300%, 500%, 1000%씩 상승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500% 이상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정말 어렵게 입수했고 오늘 여러분께 제가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신 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고 1억 달성 매매법을 보시면 100만원 투자해서 약 9배 수익을 보면 9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을 계좌 수익 다 보셨겠지만 이런 작전주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90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종목 수익 내서 4,200 그리고 바로 다시 다음 종목 가서 똑같은 수익률 내면 1억 5천만원이나 수익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렸기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지금부터 단 3종목이면 가능합니다 세 종목 모두 최소 300에서 500% 이상씩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1억 실현의 꿈이 결코 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셨다면 4억 5천만원이 되는 거고 500만원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7억 5천만원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을 수익을 버신다는 거예요 절대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물론 이 새록매집주를 포착하고 숨은 재료를 미리 선점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새록매집의 흔적을 찾고 숨은 재료들을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고 선점한다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저는 이 증권사, 경제TV, 선물사 등등 금융투자 관련업을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쌓아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증권가에 있는 각종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1000%씩 하는 그런 종목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계좌에서 보셨겠지만 이처럼 1000% 가까이 나는 10배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서 새록매집주 포착하는 방법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매수했던 종목은 EV 첨단 소재였죠 23년 상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 역시 차트를 보시면 새록매집 흔적이 나타나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별 움직임이 없는 그런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일정 시점 이후부터 지속적인 매집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급등하기 초기 직전에 제가 3월 말에 매수 안내를 해드렸고 900% 가까이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이렇게 새록매집이 진행되는 종목 특징들이 바로 일정 시점 이후에 매집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EV 첨단 소재를 보시면 23년 1월부터 매집이 진행되면서 RSI가 요동을 치고 있죠 2월달 3월달까지 많은 매집이 진행되면서 4월달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메이저 세력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중급 이하 좀 규모가 작은 세력들은 단기에 들어가서 50에서 100%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 메이저 세력 이 녀석들은 자금 동원력이 많기 때문에 오랜 기간 매집을 끝내놓고 주포 거래량을 급증시키면서 주가를 폭등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메이저 주포 세력 메이저 주포 세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포가 진입한 종목들 이렇게 매집이 끝난 종목들은 최소 5배, 10배 이상 폭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상반기 마지막 23년 상반기 마지막 대장주예요 이수 페타시스죠 제가 EV 첨단 소재를 매도하자마자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하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3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드렸습니다 기간 매집이 진행되면서 제로 부각이 되기 전에 진입을 해서 큰 폭의 수익을 확보를 했죠 이렇게 매집이 흔적이 매집된 흔적이 나타나고 장기 박스권에 갇혀서 매집이 진행된 종목들이 이 제로 부각을 시키면서 단기간에 이런 급등이 가능합니다 EV 첨단 소재와 이수 페타시스를 매매한 기간은 약 3달이 안되요 3달 동안 그냥 100만원에서 4200만원 만들었죠 옥리의 마법으로 수익률로만 보면 4200%를 달성한 거예요 또 이제 하반 다음 세 번째 종목이 하반기 초 시장을 정말 핫하게 달군 초전도체 관련 종목 서남이에요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새록 매집의 흔적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단 매집이 진행됐어요 보시면은 4월달부터 새록 매집이 진행이 된 건데 보세요 거래량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차트가 흔든다? 이게 또 다른 매집 신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수 페타시스를 매도한 다음에 바로 서남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서남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라는 정보를 제가 좀 더 빨리 입수를 한 게 컸어요 초전도체라는 게 개발이 되면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들일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매수를 말씀드렸어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두 번째는요 재료예요 재료 이 재료를 먼저 한다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집되고 대량 거래를 수반시키면서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요 그리고 증권가 지인들을 통해서 수립된 정보들 이런 걸 바탕으로 미리 재료를 선점할 수 있어서 100만 원으로 새 종목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수익률로 따시면은 1만 5천 퍼센트의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6개월이 안 걸렸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매집과 재료 오늘 안내해 드릴 종목은 이렇게 세력 매집이 어느 정도 끝난 종목입니다 상장 후에 역대급으로 지금 거래대금 거래량 돈이 터졌다는 거예요 주포 메이저 세력이 진입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거래량이 없던 즉 돈이 터졌다는 거고 그럼 이 종목 조만간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재료는 제가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유튜브 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재료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긴 기간 동안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매집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역대급의 거래량 역대급의 거래대금 즉 돈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래량은 뭐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된다 23년 주도주 이수페타시스, 서남 EV 참담 소재 이런 종목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이 종목은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 나도 공유 받고 싶다 그래서 이 종목 받아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나도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전화번호 크게 적어놨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저에게 딱 1억 그냥 1억이라고 간단히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은 10배 이상 폭등할 종목으로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 종목으로 100만원으로 500만원 이상 만드셨다 하면은 저에게 인증샷 올려주시면은 다음 종목 순차적으로 제가 또 500% 이상씩 오를 수 있는 종목 공개해드려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을 완료하도록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런 생각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좋은 종목들 내가 직접 잡아볼 수는 없을까 있긴 있어요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발굴할 방법은 제가 하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영상을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께 수익 나는 종목들 알려드릴 때 사용하는 검색식이에요 휴대폰에서도 볼 수 있는 파일로 제가 만들어 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종류의 검색식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단타 검색기 이렇게 스윙 검색기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직접 이 종목으로 뽑아낸 종목들인데 이게 영웅문에서 직접 뽑아낸 것들이기 때문에 영웅문에서 검증을 이미 해준 거죠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타도 생각보다 스윙률이 정말 괜찮고 화면에서 나오죠 보시면은 특히 스윙 스윙은 어마어마한 스윙률을 자랑해요 이 검색식이 실제로 매수 시점을 이렇게 차트에 그려줍니다 차트에 그려주고 매수 시점이 빠르면 3일 늦으면 1, 2주 이내로 신호를 딱 줘요 이렇게 초록색깔 보시죠 정말 검색식 시그널 포착 지점이 초색 딱 줄이고 이걸 보고 딱 매수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만 있어도 아마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실 거고 이거 제가 오픈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미 다 오픈하는 거 다 오픈해 드릴 생각입니다 대신 이 검색식은 제가 선착순으로 제한을 걸 거예요 딱 100분에게만 이걸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무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오픈을 못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착순으로 100분 안에 드는 분들을 제가 이 검색식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딱 세 글자 검색식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좀 보내드릴 건데 선착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문자 남기셔야겠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아마 평생 써먹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